맞아요 enfin 타겐 기다려 오케 오케 렛츠게디 야 너 어색해한가? 천년까지 되게 조용히 계셨는데 주거오자마자 아, 너희들이 너무 너무 보고싶어 해서 의리상 나와줬고 해서 전하고 슈퍼주니어의 규현이라고 해! 안녕 나는 너희들 정도는 충분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어서 나왔고 애소문 정은지야 잠깐만 규현이 이게 첫 예능이야? 첫 예능이지 우리를 고른 거야? 방송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게 첫 예능 녹화는 식당을 먼저 갔고 식당을 먼저 갔다 왔지 그리고 방송은 이걸 괜히 새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규현이가 이건 사실이야 소유집 해제하자마자 방송계에서 그야말로 규현이 형이 그야말로 작전에 돌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장난이 아니잖아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영을 처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여기에 호둥이가 있으니까 이 프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자세히 좀 갚아